미경 씨입니다. 김미경 씨. 김미경 씨. 남자분 아니야? 실루엣은 약간 문희준 씨 닮았다. 약간 문희준. 그치? 문희준의 명복. 문희준의 명복. 약간 고개가 약간 앞머리가 살짝 이쪽으로. 문희준이라고 대정차가 되면 완벽하게. 완벽하게 똑같이. 근데 진짜 문희준일 수도 있잖아. 야, 문희준 해 봐. 문희준 맞는 거 아니야? 문희준. 아니, 문희준 아니야. 김미경 씨입니다. 여자분이시겠다. 여자분 이름인데. 지금 실루엣은 약간 보이시한 느낌도 있고요. 너무 보여. 이 문제 말고 다음 거. 이 문제 말고 다음 거. 예스 패스. 넋살. 넋살. 박미경. 박미경. 실배. 힌트 드립니다.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인데. 어?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인데. 어? 저희 영원한 누나. 입 짧은 한 이민. 입 짧은 한 이민. 입 짧은 한 이민. 입 짧은 한 이민. 자, 미경 씨입니다. 김미경 씨. 미경 씨입니다. 김미경 씨. 남자분 아니네? 실루엣은 약간 문희준 씨 남았다. 어, 약간 문희. 그렇지? 문희의 영국. 이게 약간 앞머리가 살짝 피어스러지다. 두 번째. 네. 자, 역시. 미경 씨. 몰라요? 고. 택시야! 택시야! 내가 먼저 했어. 박지혁 발랐어요. 햇님이. 아, 햇. 햇. 님. 자, 저 다시 해. 정확히. 풀네임, 풀네임. 햄. 아, 이, 햄. 햄. 님. 정확히 맞죠? 오케이. 넋살 고민됩니다. 햇님 앞에 뭐가 더 있어요. 앞에 있어? 앞에 있어? 자, 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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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앉은 게 아니고. 서혜님. 서혜님. 실패! 서혜님 실패! 뭐야? 넋살. 넋살. 아, 왜 서혜님 실험해? 서혜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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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근데 못 맞추게 해서 너무 많았어. 자, 이거 가져가요. 넋살, 이거 가져가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넋살. 앞에. 말 많은 햇님이. 슈뱅, 슈뱅. 자, 앞에. 나야, 마. 자, 앞에. 나야, 마. 나야, 안 됩니다. 이름 얘기해, 이름. 입. 입. 짤. 짤. 리을 비읍. 은. 해. 님. 너무. 입. 짤도 햇님. 자, 입 짤도 햇님 표정 가능합니까? 쓰리. 투. 원. 큐. 정답. 자, 이렇게 해서 이끌면은. 우리 중서를 잊고. 우리 중서를 이겨내고. 우리 중서를 이겨내고. 우리 중. 아, 근데 저희 오빠 너무 나빴다. 서혜님 왜 그랬어. 그리고 그거를 꼭 맞추려고. 앉아 있는 거 말고 서 있는 서혜님. 서혜님. 자, 이렇게 해서 넉살이 이 맛있는 거.